네 대구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주이생 서사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아린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지만 한 명씩 개인 시간을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마이걸의 제강생이 높고 걸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홈성 소리가 진짜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딱 맞춰서 이 분위기에 맞는 곡을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약간 소개로 저희를 소개해 주실 때 이 노래 가상말이 살짝 나왔는데요 물 보라를 일으켜 아 잘한다 두말 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하자 그러면 그러면 돌핀 제어 드릴게요